부산 MBC와 사단법인 문화도시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제1231회 MBC 목요음악회가 8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마련됩니다. 맨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1번 디단초, 피아졸라의 4개 등이 연주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아름다운 선일과 휴식 같은 음악으로 신뢰학의 매력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제1231회 MBC 목요음악회 라베스 피아노 트리오와 함께하는 빛나는 시간,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